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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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충전을 해서 여기가 충전을 해서 여기가 충전을 해서 이렇게 충전을 해서 다 먹으면 좋겠는데 다 먹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먹으면 좋겠어요 어땠보여? 어땠보여? 여기엔 옆에 보이지? 오늘 콘텐츠는 조나단의 기죽사 생활 머리가 많이 덮쳤어요 얼굴도 많이 부었죠? 저의 기죽사 라이프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저의 기죽사 생활 지금 다 보고 보여드리는건 좀 더러워서 아직은 이뻐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변을 보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는 공부할 수 있는 저의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2인실이라 여러분 2인실이라 여기 친구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약을 먹고 있어서 아침은 무조건 먹습니다 날씨 오늘 날씨 안좋아 오늘 날씨 안좋아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햇살이 눈부셔요 오늘 날씨 안좋아 이제 밥을 먹을거에요 밥을 먹을거에요 밥을 먹을거에요 밥을 먹을거에요 그렇게 먹으면 밥을 먹을거에요 빵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이제스트로 오늘 아침을 거의 시리얼로 이제 마약을 꺼내서 넣어주고 지우스에는 뭐 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으로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살피는데 아침에 오빠 맛있지? 오빠맛이 드시지? 여기 설탕이 다 모아져서 설탕우유가 된 그 기분 아시죠? 아침밥 끝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뭐하죠? 밥을 먹고 제가 지금 빨래가 밀렸어요 그래서 빨래를 하러 갈 겁니다 하루 사실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첫 빨래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5. 엔지szaka 1. 엔지않은 마치 1. 엔지않은 마치 2. 엔지않은 마치 1. 엔지않은 마치 2. 엔지않은 마치 2. 엔지않은 마치 2. 엔지않은 마치 3. 엔지않은 마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우스업이 시작됩니다. 수업이 끝나니까 6시 반이요. 6시 반이면 6시 53분이네요. 6시 53분이면 뭐하죠? 밥을 먹죠. 밥을. 배달을 시킬건데 여러분. 지금 너무 닭발이 땡기는 밤. 아 진짜 처음에 닭발 아예 못 먹었거든요. 아예 못 먹었는데. 친구니까 이거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옷을 안 가져왔다 저는. 아까 빨래맞기 때문에. 옷을 안 가졌어요. 아까 빨래맞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올게요. 오늘 온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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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닭발. 다닭발. 롱. 뭐. 롱. 롱. 다닭. 배달이 오면 웬만하면 좀 외국인 척하고 나가요 웬만하면 외국인 척하고 왔어요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내려가 그러면은 빨리 그냥 봉지 벗고 바로 와버려요 몰라 잘먹었습니다 왜 싹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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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싹쓰리 원래 저는 넷플릭스를 안봐요 저 왓챠플레이를 해봐요 왓챠플레이가 왜냐면 무도우도 다 있고 옛날 한국 그 그 예능도 좀 꽤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같아요 왓챠플레이를 해보는게 제일 재미있는데 볶음은 안보여서 저는 무도우를 보거나 아니면 클래식을 다시 보거라 저 클래식 한 50분 넘게 봤어요 나에게는 예술영 여울처럼 저랑 잘 보이네요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캠퍼스 라이브 아니에요 캠퍼스 라이브 아 과제 해야 돼 과제 해야 돼 이럴 순 없어 아 진짜 제가 한국에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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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는 영화 클래식이거든요 볼때마다 울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24시간 보셨나요 24시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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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씩 이렇게 보였거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빠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